KBS 전국노래자랑의 MC였던 김신영이 갑작스럽게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네요. 김신영의 마지막 녹화는 오는 9일 진행되는 인천 서구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제스 측은 김신영은 2년여간 전국을 누비며 달려온 제작진들과 함께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하차를 밝히는 입장 안에서 제작진의 당혹감은 역력하게 읽히는데요. 시제스 측은 하차 관련 입장문에서 제작진이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연락이 왔다고 밝혔고 전국노래자랑의 박지영 CP 역시 하차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주변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를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김신영의 하차가 연출자나 CP 등 제작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예능센터장 이상의 직급 측 수뇌부에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KBS는 최근 박민 사장 부임 이후로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지난 28일에는 그동안 받은 특별명예 퇴직 신청자 중 73명과 희망 퇴직 신청자 14명 등 87명을 면직하는 인사 발령을 냈어요. 이 중 기자와 PD 등 방송 직군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서는 정세진 아나운서와 정은승, 김윤지 아나운서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나운서 직군의 사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서 KBS 이사회는 총 1101억 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2024년 종합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감원과 예산 삭감의 바람 속에 사내인원보다는 비교적 많은 출연료를 받는 스타급 MC의 존재 역시 부담을 받게 됐죠. 하지만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출연해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MC이고 본인 역시 출연의 의혹을 보였기에 하차 통보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는 그날까지 해보겠다며 의혹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힘들게 발탁된 MC치고는 허탈한 하차입니다. 선임자이자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송의 선생님이 하차한 후 이 MC 자리는 방송인이라면 모두가 눈독 들이던 것이었죠.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고 결국 김신영으로 확정됐는데요. 김신영은 발탁 당시 2003년 데뷔 후 쉴 틈 없이 TV와 라디오, 무대 등에서 대중과 소통해온 것 특유의 친화력과 노련미, 공감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MC가 된 후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로서 참가자들의 이야기에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긴장하지 않게 돕고 능숙한 진행과 순발력으로 출연자와 관객을 하나로 만들고 진행하는 내내 관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위기를 이끌며 모두를 아우르는 진행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이자 선임자 이신송의 선생님의 뒤를 이어 전국노래자랑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일요일에 막내딸답게 때로는 통통 튀는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기도 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을 나누는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2022년 9월 3일 첫 녹화에서 어릴 때 힘들 때 불렀던 노래를 첫 방송에 함께 부르게 돼 벅차올랐다. 앞으로 전국 8도 방방곡곡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일요일에 막내딸 김신영이다. 사랑의 자양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큰절을 올리며 벅찬 소감을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행은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김신영의 뒤를 이어 mc를 맡게 된 인물은 바로 남이석이었는데요. 확정되기 전 남이석의 소식에 정통한 연예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신영의 하차와 함께 남이석의 mc 발탁이 조율되는 상황이었다며 남이석의 후잉 발탁에 무게를 실었어요. 최근 소속돼 있던 이미지나인컴즈를 떠난 후 기획사 보렴기획을 다시 설립해 활동 중인 남이석의 소속사 측 역시 곧 kbs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후잉 발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남이석의 상황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남이석은 과거 송혜의 선생의 작고 이후 새 mc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유력한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라면서 본인 역시 mc에 대한 의욕을 보였었고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어요. 새 mc로 확정된 후 남이석은 소감을 밝혔는데요. 인터뷰에서 부담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남이석은 누가 해도 무겁고 어려운 자리다. 워낙 큰 노릇이니 했던 자리인데 김신영 씨가 열심히 잘해 줘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마찬가지다. 누군들 성에 착은 나. 어쨌든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중간에서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일방적인 김신영의 하차에 대해 왈가왈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상의 mc 교체 절차에 따라 제작진과 상의하고 최적의 mc를 찾는 것과 달리 kbs 경영진 차원에서 내린 결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신영 측은 이 같은 mc 교체를 듣는 과정에서 젊은 여자 mc는 맞지 않는다는 kbs 내부 의견을 들었어요. 남희석이 차기 mc로 거론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젊은 여자 mc라는 자리가 고령 시청자층이 두터운 전국노래자랑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실제 송혜 선생님에 익숙했던 주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중장년 남성 mc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mc 교체가 통상의 절차와는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놓고 연예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죠. 우선 시청률에 대한 kbs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엇갈렸을 가능성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전염병 사태 이전 송혜 선생님 진행하던 시절에 부자릿수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김신영이 진행한 전국노래자랑은 초반에 5%대에 머물다 최근 들어 6, 7%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화인 3월 3일 방송분은 6.4%입니다. 1년 넘는 진행기간 동안 크게 반등하진 못했지만 소폭의 반등과 함께 안정적인 진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죠. 주요 시청자층이 김신영을 잘 모른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개그맨 출신인 김신영은 탁월한 개그 센스와 다양한 패러디를 기반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다양한 예능에서 팔방미인으로 활약했지만 고령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죠. 시간이 지나도 인지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KBS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8년부터 방송되던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올해 1월 17일부로 종영했고, 2022년 7월부터 방송되던 홍김동전은 올해 1월 18일부로 막을 내렸죠. 홍김동전의 폐지 통보의 시청자들은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지만, KBS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했어요. 더불어 2013년부터 방영되던 장수 프로그램 역사전월 그날은 올해 2월 11일 방송분을 끝으로 시즌을 종영하기도 했죠.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KBS로서는 장수 프로그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홍김동전 폐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제작진도 당황했다는 식의 하차 통보는 KBS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남희석으로 교체를 한 이후에도 시청률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KBS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남다른 각오로 전 국민의 관심 속 부담감을 이겨내고 MC로 활약해온 김신영인데요. 일방적인 KBS의 하차 통보의 시청자들 또한 충격에 빠졌네요.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남희석을 뽑지,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MC 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별로다. 제작진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 보면 너무 매너 없는 처사다. 지금 KBS 돌아가는 꼴 보면 그 영향 무시 못한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MC의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 엄청 부담됐을 텐데도. 잘해줬는데 김신영 너무 아쉽다. 방송국이 예의도 존중도 없다. 역사저널도 이렇게 똑같이 방송 끝나고 제작진도 모르게 하차 통보했다고 하던데. 여기도 김신영도 그렇지만 PD의 작가까지 모두 바뀔지도 모른다. 시청률 하락은 누가 맡아도 어려운 당연한 수순이다. 정당한 사유로 MC를 교체했을 때도 시청률 대폭 떨어지고 시청자들 원성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모셔올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송혜의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했다. 그런데 김신영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 등 김신영의 하차를 아쉬워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김신영으로 바뀌고 안 본 지 오래됐다. 재미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변화 생기면 좋겠다. 남희석도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듯 못하면 바꾸는 게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시청률 떨어지면 일단 변화를 주는 게 당연한데 이 프로그램은 MC의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등 하차의 긍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진행작 교체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상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변화가 생긴 전국 노래자랑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고생해준 김신영이 다른 곳에서도 활약해주길 기대하며 남희석의 새로운 전국 노래자랑도 기대해보겠습니다.